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에요 눈 탁 사연을 봤습니다 가볍게 꿈의 몸 사소한 것 또는 제외 연애운 다양하게 일상생활을 포함한 다양하고 사소한 질문들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편하게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도 되구요 점도 봐드릴게요 그러니 많은 사연 보내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공짜인가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유튜브 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연을 읽어드리니까 가볍게 써주세요 공짜입니다 익명보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거 써놔도 예쁠 것 같아요 공짜 익명보장 이거 신병이나 근데 내가 좀 신병 전문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꿈의 몸도 잘하고 연애원도 잘 풀고 사소한 것도 있잖아 사소한 것들도 되게 잘 봐 하고, 라고õ에 닫고 뭔데요? talk to the next video 손으로 만들어내고